뒤쪽에 밴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있지 않다면 등을 타고 끙아가 올라갈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배가 윽 조이면 갑갑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주름이 늘었다 펴졌다 늘었다 펴졌다 보이죠 그리고 옆셈 방지도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둘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나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 수분 섭취 많이 하잖아요 샤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깜깜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안쪽에 미세 스피드홀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순간 흡수를 너무나 좋고요 이 안쪽에 유기농의 천연 코튼이 들어있고요 유기농의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엉덩이에 닿았을 때 진짜 우리 아이들이 방금방글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혹시라도 발진 났을 때 100% 반품 환불 이 정도면 고민 안 하셔도 되겠죠 홈쇼핑 뿐만 아니라 어떤 채널을 보셔도 내가 마트 가서 샀어 근데 우리 아이랑 안 맞아서 발진 났어 이거 반품해 주세요 얘기해 보셨어요?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보소미티 우가닉 한 팩 가격이 24,000원 오늘은 한 팩 두 팩 세 팩 네 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4,000원 짜리가 8팩이 갑니다 모두 다 시중 동일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에서 똑같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넣어드릴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은품으로 본품 24,000원짜리 한 팩 더 드리지요 기저귀 갈 때마다 필요한 게 물티슈잖아요 보소미 물티슈는 안심하고 쓰셔도 좋습니다 36,000원 상당의 물티슈까지 8팩 다 챙겨드리면서 포토 상품평만 남겨주시면 1, 2, 3 다 드릴 거예요 미용티슈 필요하시죠? 두루마리 화장지 필요하시죠? 키친타올까지 집에 필요한 화장지를 다 보내드리는 날 이런 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은품 하나하나 따져도 이게 다 돈인데 저희가 무료로 다 챙겨드리는 날 이런 날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10% 할인과 최대 10%의 적립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 사이즈를 고르는 거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즈는 일단 신생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는 한 피스에 157원꼴부터 시작하고요 이 모든 구성 다 드리면서 심지어 사은품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까 다 챙겨가실 수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소형인데 소형이라 해도 200원이 넘어가지 않아요? 맞습니다 100원대예요 194원꼴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중형도 200원 초반대에 228원꼴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는 커지면 커질수록 비싼 거 다 아시잖아요 대형인데도 200원대에 262원 특대형인데도 웬일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여기 한번 와주세요 291원꼴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? 이렇게 가격도 알뜰하게 가져가시면서 사은품까지도 정말 필요한 구성으로 다 채워드리는 날이잖아요 이럴 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팬티형은 저희가 매번 보여드리지 못해요 보여드릴 때 이럴 때 함께 하셔야 됩니다 팬티형을 구매하셔도 저희가 사은품 다 챙겨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로 저희 팬티형 혹은 밴드형 어떤 걸 가져가셔도 가격은 제일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에서 한 팩씩 사보셨다고요? 혹시라도 소셜 같은데 가격 좀 싼 데 없나 비교하셨어요? 소셜에는 아예 판매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트라든가 백화점 혹은 홈쇼핑에서 지금 보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최저가의 100배를 보상합니다 차액의 100배를 보상해 드릴 만큼 가격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고